3번 줄넘기 시간입니다. 오늘 배울 기술은 내 몸 뒤에서 팔을 엇걸어 뛰는 기술인 TS입니다. TS는 어깨가 넓은 성인 남성은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입니다. 그래서 연습할 때 척추를 중심으로 날개뼈를 뒤로 확 젖혀준다는 느낌으로 연습해야 합니다. 줄이 내 몸을 통과한 다음에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한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줍니다. TS는 엇걸어 뛰기와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오는 손을 바꿔주며 연습해야 합니다. 그리고 줄넘기 손잡이 끝부분을 잡으면 더 넓은 교차폭이 생겨 통과하기 쉬워집니다. 잘 되지 않는다면 2도약으로 연습하며 U자 모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. TS를 연습하며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